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렉트로 마트에 갈 거예요 친구 카메라 구경하러요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하는데 원래는 핸드폰으로만 찍다가 캐논의 M50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산다고 아니 구경한다고 근데 정말 구경만 할지 원래 구입이라고 하고 구경이라고 읽죠 아 지금 커피 시켜놨어 달콤한 날 커피라고 건너편에 있거든 달콤하다고? 달콤한 날 커피라고 달콤한 날 커피라고 달콤한 날 커피라고 회집 바로 건너편 달콤해? 응 끊으면 안돼 커피를 샀다고? 응 샀지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쩔지? 응 응 응 쩌네 달콤한 날 커피를 샀다니까 이거를 버리고 수현이 운전해주는 차가 제일 좋다 수현이한테 얘기했어? 했는데 지르면 카드가 없으라고 아... 무섭다 안 사드려도 밥은 사줄게 오늘 출소한 것 같이 생겼냐? 약간 머리가 지금 더벅해가지고 머리... 쭉 가서 가지 아니 그 세상에서 여자말을... 세 명의 여자말을 들어야 돼 그래? 엄마 와이프 네비 네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 전속길이 막힐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뻥 뚫렸잖아 지금 아니 여기서 우에서는 타야지 오른쪽으로 붙여줘야지 네비 언니가 직진하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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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7분은 걸린대 네? 응 누가 이리 가? 거의 종교급으로 믿어야 돼 네비는 너 종교 없지? 저요? 내가 오늘부터 네비를 믿으라고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진짜 믿어야 돼 큰일 나 뭐하는 사람이야? 로제맛 로제맛 뭐하는 사람이야? 로제맛 로제맛 예수씨 맨인 블랙 바퀴 원래는 우주가 그 원래 갖고있었던 고양이 수위 그 사람인가? 그 사람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Jay 노래방이야 여기 마이크도 있어 아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지마 어때 어때 이게 번들렌즈 잖아 1545 캐논은 이런게 좋아 이게 메뉴를 터치가 가능합니다 소니는 안되잖아 쪼는데 맘에 들어 카드 가져왔잖아 개봉기 가자 한달에 30만원을 살 수 있어? 응 넌 할 수 있어 담배를 끊으면 돼 내가 버릴때 별로 늦게 많이 뭐라고? 버릴때 별로 늦게 많이 팔 납주면 나 이거 잘하거든 응 근데 제일 좋은거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좋은거 같아 따로 색보정을 안해도 일단 피부톤이 괜찮게 나오잖아 그니까 말할게 중요한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1545 이게 79,8,000원이네 이거 두개 주세요 계란 완식해 드릴까요? 반숙이요 전 하나는 완식이요 왜? 난 다 익혀 먹어 터쳐먹지 그거 개 맛있는데 아니야 전화해보자 지금 수업 중 시현이한테 뭐야? 함박스테이크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브이로그 같은거 찍을때 뭐 먹는지 찍잖아 이거 먹어요 그럼 안돼 다 잘라먹고 찍어 응 감자튀김 빡쳤다 이모티콘이 없다 그건 못사는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 그럼 이제 카메라 사러갈까? 수현이야 돈이 있는데 못쓴다 이게 조그만거래 어떻게 해야 수현이가 꽂혀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유튜브나 신용여행을 봐서 사진을 찍거나 어쨌거나 카메라가 필요한건 맞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카메라를 사는게 좋겠다 맥북을 사는것보다 맥북을 산다고 해서 편집의 속도가 엄청나게 두배 이상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노트북을 산다고 이게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너 이거 꼭 올려줘 회사 내꺼 안봐도 니꺼먹거든 아 그래? 그냥 짧게 가자 갖고싶다고 해 결국엔 그거잖아 사실 갖고싶은거잖아 맥북아 카메라 사면 안돼 뭘 무슨얘기라도 사실 변명이고 사면 안됨? 너의것이 갖고싶다 카메라가 아니 그렇게 해봐 부드럽게 얘기 좀 해봐 카메라 사면 안됨? 이러면 안될 아니 뭐야 보냈어? 아니 안될까 점점점점 물음표로 하자고 점점점점 물음표? 이거? 이모티콘 우는모양으로 하나 가자 우는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게 좀 더 비굴한거 같다 그래? 네 이제 기다림 익샤아 아니갔어 아니갔어 똑같으면 어떡할래? 뭘 카메라를 하나 사야돼 오즈모를 아직 안샀어 지금 오즈모를 써본 입장에서 그러면 오즈모를 사는데 카메라를 사 오즈모를 안샀는데 오즈모를 안샀다고? 오즈모를 써보긴 해봤는데 써봤는데 안샀다고? 무슨얘기야 그게? 한달정도 빌렸어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다 파악했어 그니까 나는 이제 그 차에서 많이 찍으려고 요거를 산거고 응 그러니까 너가 나같이 프리랜서야 내가 만약에 너처럼 프리랜서같은거다 라고 했으면 나는 DSLR 미러리스를 샀을거 같아 일단 이렇게 두고서 찍는게 막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고 뭔가 이게 단조롭지 이 영상이 그치 그리고 수동으로 선택을 할수도 있고 노출이나 ISO, 셔터스피드 이런거 다 교정을 할 수가 있어 셔터스피드가 되나? 그건 모르겠고 안왔어 안왔어? 일단 아직 안왔어 이모티콘 하나 더 보낼까? 뭐 보낼까? 찾아보자 좋다 여기서 안되나면 그냥 우리 딱 일어나면 되는거죠? 그럼 집에가면 돼 좀 굼떠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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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바로 일어나냐? 오 두개 왔어 두개 바로 일어나냐? 만약에 이거 아니면 바로 일어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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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응 가자 집에가자 이거 사지 말란 얘기야 이건 너 사면 큰일라 혼나 혼나 큰일라 안돼 수현아 안살어 안살게 집에 가자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망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너가 사면 나도 살 수 있는데 오늘 카메라 사기 실패? 네 앞으로 실패 결국 카메라를 못 샀어요 얘가 니 다 사라 우리 빡상아 들고 가잖아 뭐라도 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든 사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냐? 그렇지 아 그것도 그건데 솔직히 너 필요하잖아 뭐가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는 안 필요하지만 A6400은 필요하잖아 왜? 그게 뭔 소리야? TV를 몇 개 봤어 지금 나는 너가 에스로그로 잘 쓸 거 같단 얘기지 에스로그? 아니야 나 뭐 막 그런 편집 카메라 이런 거 잘 몰라 하지만 색감은 잘 잡는다 아니야 그리고 우중충한 스타일으로 갈 거면 에스로그에서 별로 손 안 대도 충분히 우중충하다 너 지금 주차장 아직 안 나갔다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저길 나가는 순간 여기에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빈손으로 나간다 아무것도 못 건졌다 못 샀고 그래서 나에게 6400을 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실패했고 별 수 없지 뭐 이게 뭐야 살 수 있어 뭐가 A6400을 그만해 이제 주차장 나왔어 이렇게 끝났다 빠이요 오늘 브이로그 끝이에요 안녕 망했다 빈손이다 얘 못 샀대요 수연아 근데 얘 또 산대 못 살까 quantity 앉히세요 hey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